아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아마 아시는 분들이 되게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좀 그런 방법이 있어요 아 네? 공개는 안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패션 채널 운영하고 있는 호수입니다 또 나오게 됐네요 모델이랑 패션 인플루언서 하고 있는 젤라비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진짜 좀 똑같이 생기셨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홉윤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오늘 모임니 또 오랜만에 인플루언서 편 특집을 한번 또 찍어볼까 하는데 뒤에 보이는 데가 이제 무신사에서 좀 새롭게 하는 펍업스토어? 슬랙스 관련된 펍스토어예요 근데 인플루언서 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초청을 했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어떤 분들이 오실지 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 전체적인 룩을 쭉 보시면 휴양지로 뭔가 떠날 것 같은 여름 휴가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확실히 요즘 날씨에 정말 입기 좋은 그런 느낌의 코디인 것 같아요 이 셔츠 같은 경우에 이건 이제 오늘의 PPL로 진행하는 브랜드인데 아노블리어라는 브랜드예요 이 셔츠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많이 보이는 크로셀 셔츠로 나와가지고 지금 보시면 안에 이렇게 막 비침이 있는 이런 느낌 이게 너무 매력적인 셔츠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입은 약간 이런 좀 휴양지 느낌 내기에는 이만한 게 없다 이런 거는 딱 입었을 때 바람도 되게 잘 통하고 해서 여름에도 충분히 착용이 가능한 그런 셔츠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만 원에서 조금 뭐 할인을 받으면 한 7만 원 정도까지 떨어지는 그 정도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니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브랜드 다로에서 나온 요 니트인데 요거는 정말 예쁘죠 요것도 반팔 니트인데 카라가 이렇게 안쪽에 달려있어 가지고 예쁘게 연출할 수 있고 오늘 입은 이 셔츠랑도 굉장히 무대가 좀 잘 맞는 요거는 이제 가격대가 한 10만 원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퀄리티는 이런 게 좀 되게 좋아서 정말 좀 잘 입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고 팬츠도 무드가 좀 전체적으로 잘 이어지죠 요거는 이제 스투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좀 소개를 시켜드렸던 그런 제품인데 이렇게 막 주름이 잡혀져 있는 이런 게 정말 좀 매력적인 아이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크림에서 한 20만 원대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건 뭐 개인 매물로 구매를 해서 12만 원 뭐 그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인데 요거는 이제 토가라고 클로그에요 클로그 클로그인데 앞쪽에 있는 요게 막 번쩍번쩍 오리는 이런게 되게 매력적이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정가 기준으로는 한 뭐 60만 원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이제 직구로 구매를 해서 한 4 50만 원대 정도에 구매를 하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코딩 이정도로 하고요 바로 오늘 주인공들 만나보러 가실게요 같이 한 번 가시죠 괜찮으세요 혼자 한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혹시 간단하게 저는 영상 쪽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최지웅 이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저는 이제 서강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디자인 쪽으로 대학원 준비하고 있는 심지현 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여기 무신사 초청 받아서 둘러보고 나오신 저는 이번 연도 트렌드가 로우라이즈 진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골반까지 내려 입을 자신 없어서 좀 큰 사이즈의 아크네 스튜디오 슬렉스에다 이제 얘는 H&M에서 산 베스트 수트를 맞춰서 좀 약간 로우라이즈스러운 포멀과 안포멀의 사이에 있는 룩을 만들어 봤고 색이 너무 칙칙할까봐 이제 아더웨어에서 나온 블루 스몰 백을 착용을 해서 이제 조금 무신사의 그런 트렌디함과 빈티지함을 섞은 룩을 연출을 해봤고요 저는 옆에 보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간단하게 해주세요 다른 거 약간 오늘 날씨에 따라서 약간 소풍 가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의 약간 좀 소풍 룩을 준비해봤고요 근데 거기서 약간 그 악세사리로 조금 조금씩 약간 포인트를 주는 느낌으로 자켓을 어디서 구매했는지는 정확하게 아 브랜드는 잘 모르시고 잘 모르는데 길 가다가 이뻐서 이거는 구매한 자켓이고요 자켓은 한 만 얼마 정도 아 만 얼마 정도 네 만 얼마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코스 바지는 한 10만 원 초반대 10만 원 초반대 네 그리고 신발은 되게 유명한 에어포스 원 신발입니다 그 공홈에서 정가로 구매했는데 요즘 미셀이 좀 붙어가지고 좀 가격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11만 9천 원 정도 가방도 살짝 보여주시면 아 카메라구나 네 이거는 필름 카메라랑 제가 메모를 하는 걸 좋아해서 수첩 케이스인데요 오늘 약간 이 컬러랑 이 가방 컬러랑 또 비슷한 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연출이 되었네요 이거는 뭐 약간 프라이탑인가요? 네 맞습니다 프라이탑 수첩 케이스 자켓은 빈티지로 구매했던 자켓이에요 그래서 브랜드를 모르겠어요 아 네 브랜드는 모르시고 근데 빈티지 티가 하나도 안 나요 세고 입으신 것 같은 느낌이고 너무 좋아하는 자켓이고 그때 한 10만 원 정도 구매했었고 네 베스트는 H&M에서 현재 이번 시즌으로 나온 제품으로 알고 있고 19,500원 네 그리고 밑에는 아크네 스튜디오 라인인데 74만 원 74만 원 정도 근데 진짜 너무 잘 어울리시고 키가 되게 크세요 그리고 이게 트릭이 있어요 제가 이제 원래 키가 한 171.5 정도 되긴 한데 이제 이 키를 높은 걸 신으셨구나 높은 걸 신고 이 긴 바지로 가리는 트릭을 씁니다 그러면 180 이 원래 내 키인 것처럼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신발도 그럼 정보를 좀 살짝 보여주시면 이 부츠는 제가 해외에서 좀 오래 살았었어요 얘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살 때 거기 동네에서 파는 편집샵에서 샀던 부츠고 얘도 한 8,9만 원 정도에 샀습니다 가방은 여러분들이 뭔가 잘 아실 것 같은 아더에러의 스몰 백이고 20, 30 사이었던 것 같은데 네 뭐 그 정도? 포인트로 드기 아주 좋고 여기 어쩌고 많이 들어가서 네 자주 메고 다닙니다 그리고 목걸이가 비비안 웨스트우드 네 비비안 웨스트우드 제일 유명한 게 약간 플랫한 느낌인데 얘는 좀 입체감이 있는 목걸이에요 가격은 16만 원였던 것입니다 굉장히 싸게 구매하셨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좀 그런 방법이 있어요 아 네? 네 공개는 안 하시네요 네 반지가 되게 예쁜데 정보가 어떻게 될까요? 파주 헤이리 쪽에 가면 화이트블럭이라는 전시 갤러리가 있어요 디자이너 분들 작품을 파는데 3개에 3만 원이에요 오 그래요? 오 되게 근데 퀄리티가 좋아 보이고 막 그런데 얘도 H&M에서 산 링입니다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던 이제 귀걸이인데 귀를 많이 뚫긴 했는데 이제 좀 요즘은 귓구멍을 막는 작업에 들어가고 있어서 이 페레가모 귀걸이를 클립형으로 아 클립형으로? 찼는데 되게 어떤 룩에나 다 잘 어울리는 심플한 느낌입니다 가격대는 어떻게? 17만 원? 네 18만 원 정도 했습니다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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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경민님 혹시 같이 가능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두 분 혹시 간단하게 부탁 프리로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이경민이고요 인스타에서 굉장히 또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고 계셔서 아마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프리로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장정은입니다 오늘 무신사 스탠다드에서 초청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최대한 튀지 않고 미니멀하면서 깔끔하게 꾸밀 수 있는 그런 룩을 슬랙스랑 좀 연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빈티지한 색감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빈티지한 슬랙스를 입고 이제 반팔에 가볍게 코디를 해서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입으셨는데 되게 깔끔하게 그리고 신발도 되게 좀 포인트 되는 거를 신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사랑스럽게 한번 연출을 봐주라고 아 네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 헤어밴드도 되게 네 지금 이티베스트랑 컬러감 잘 맞춰가지고 매 맞추면 네 되게 쓸 수 있게 네 손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 티셔츠는 아르켓 제품이고요 가격대는 6만 원 정도 6만 원 정도 네 그다음에 목걸이가 살짝 보이는데 네 목걸이는 이제 개인 소장품이고 아 네 브랜드는 그럼 따로 네 브랜드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가격대는 한 2, 30만 원 정도 벨트가 좀 되게 예쁜데 네 아 벨트는 몽불난 거고요 네 가격대는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근데 이게 되게 되게 예뻐요 아까부터 벨트가 되게 눈이 안 자고 감사합니다 영광이네요 팬츠는 아까 뭐 빈티지라고 하셨나요? 아 아니 팬츠는 이제 폴로인데 아 폴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입던 폴로를 가져와서 선물 받아서 입던 폴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입으신 거예요? 네 아 진짜요? 네 물론이고 아 키가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지금 키랑 똑같으신 거예요? 아 중학교 때 갑자기 커서요 아 네 그때 이제 접어있고 그랬죠 오 이런 분은 처음 봐요 근데 진짜 너무 좀 잘 어울리시고 감사합니다 신발이 진짜 좀 신기한데 네 이게 뭘까요? 아 신발... 아직도 제가 브랜드를 잘 기억을 못하는데 네 저 끈으로 연출할 수 있는 게 좀 좋아 보여서 이제 구매하게 됐고요 아 네 구매하신 거군요 네 구매하게 됐고요 가격대가 좀 있을 거 같은데 네 가격대도 그때는 20만 원 내비였던 거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안경이랑 귀걸이 이런 거는 혹시 귀걸이는 이제 그냥 금음방 가서 사는 귀걸이고요 네 네 은 제품입니다 네 안경은 혹시? 안경도 한번 볼까요? 안경도 이제 브랜드 건데 아 네 제가 안경 알을 빼서 또 코디하는 걸 좋아해서 안경 그 비치는 게 좀 싫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코디용으로 아 코디용으로 네 알없는 안경 이 빨간 이 레드 베스트는 저희 포니테일 포니테일 네 좋아하는 동네 브랜드인데 네 네 가격대가 10만 원대 10만 원대 정도 네 그 셔츠는 꼼데 가르송 빈티지 제품이어서 가격대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가방은 꼼데 가르송 빈티 가방이 되게 예뻐요 네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뭐 뭐 넣고 다니세요? 아 저기요? 너 아무것도 안 들어 볼 거 같은데 아니 마일로우드 생각보다 안 간단한 화장품 뭐 지갑 이런 거 네 이거 한 3, 40만 원대 정도 3, 40만 원대 정도 그리고 팬츠는 캐피탈 아 캐피탈 20만 원대 20만 원대였던 거 같은데 그 신발은 아디다스랑 웨일스보너라는 디자인으로 콜라보한 제품인데 20만 원 후반대였던 거 같아요 아! 이거는 저희 엄마가 만들어 보셨어요 비즈 오 근데 진짜 예뻐요 오늘 약간 진짜 느낌이 좀 사랑스럽게 입으셨다 했는데 컬러도 되게 밝고 포인트도 되게 좋은 거 같고 네 젤라비 님이 많으세요? 어 네네 아 네네 3번 정도 가는데 갑자기요? 사진 찍고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어 모델이랑 패션 인플루언서 하고 있는 젤라비라고 합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예전부터 좀 봐던 분인데 실제로 분위기가 너무 신기하고 진짜 좀 똑같이 생기셨어요 네 아무튼 요즘 약간 90년대 약간 그런 스타일에 빠져가지고 짧은 골반 치마랑 그 다음에 되게 핏한 그런 셔츠 같이 매치를 했고 그 다음에 그냥 운동화 좋아해가지고 그냥 조던 같은 거 착용을 했습니다 네 선글라스는 젠틀몬스터 제품이고요 네 어 가격대는 잘 모르겠는데 어 한번 찾아 봐야 될 것 같아요 30만원대 정도 30만원대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요 일단 비고 귀고리는 뭐 귀고리는 뭐 귀고리는 모니카 비나더 제품인데 이거 되게 오래되가지고 아 지금은 판매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선물 받았었고 아 그럼 가격은 잘 보이시는데 네네네 셔츠가 이제 셔츠는 셔츠랑 스쿼트는 제 친구가 쇼핑몰을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또 이제 라비룸이라는 셔핑몰 라비룸? 네네 이제 해서 그 제품 셔츠랑 네 이건 제작 치마 아 그럼 뭐 가격대는 모르시 가격대는 아직 모르겠는데 치마는 2만원대인가 1만원대는 되게 저렴하게 셔츠도 뭐 없고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액세서리를 되게 많이 끼셨는데 네 다 같은 브랜드인 거예요 아니면 아니 이거는 그냥 진짜 지나가다가 시장에서 샀고요 근데 이렇게 단호손가락 다 이렇게 끼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근데 진짜 많이 끼고 이렇게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은 근데 다 똑같은 거죠? 네 이거만 달라요 이거만 판돌하고 이렇게 끼고 있으면 남성분들 되게 무서워하시더라고요 때리면 아플 것 같은데 그렇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에스시리 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그럼 뭐 가격대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20만원대 90만원대 20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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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반지들은 얘네들은 만원대 아 만원대 이거는 한 5만원대요 5만원대요 한 도라 치고 가격이 좀 네 사실 기억이 안 나요 뭘 말 주고 했는지 신발이 되게 뭐 새신발 신고 오신 것 같아요 상태가 되게 깔끔한데 아니 신발이 되게 좋아해가지고 많아요 신발이 그래서 자주 막 똑같은 신발을 자주를 안 신어가지고 좀 깨끗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스모크 그레이 저 크림에서 샀어가지고 한 38만원? 그래도 좀 되게 좋게 샀어요 지금은 막 제가 보니까 60만원 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기 전에 사가지고 잘 샀던 것 같아요 이게 아우로였나? 하여튼 제품인데 되게 선물로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잘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귀엽죠? 가게는 그러면 잘 모르시는 거고 네 혹시 뭐 여기 되게 작은데 네 뭐 이렇게 많이 아 뭐 들어간 거 없어요 핸드폰 밖에 없어요 핸드폰이랑 핸드폰 근데 진짜 짐을 되게 많이 안 들고 다니시네요 아 원래 차를 타고 다니려고 하죠 아 그러시는구나 원래 뭐 여성분들 막 화장품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좀 들고 다니시는데 화장 그걸 막 고치거나 그러시진 않으시나 봐요 아니 아니 쿠션이랑 립스틱만 들고 다니는데 이거 조금 오늘 급하게 나온다고 챙겨올 수가 없었어요 아 핸드폰만 네 안녕하세요 패션 채널 운영하고 있는 호수입니다 또 나오게 됐네요 오늘은 좀 캐주얼하게 셔츠 코디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어 근데 이제 무신사 스탠다드 옷 안 입고 오신 것 같아요 아 티셔츠가 이제 무탠다드입니다 깨알 디테일 아 네네 참아 이제 무탠다드를 아예 안 입을 수는 없었다 라는 핑계를 좀 대봤습니다 셔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튜디오 니콜슨 제품이고 세일할 때 구매를 해서 10만원 초반대? 10만원 초반대? 15만원인가 그쯤에 구매를 한 것 같고요 티셔츠 가방도 이제 같은 가방도 니콜슨 여기 되게 좋아하시나봐요 저는 이제 모토라고 해야되나요 제가 추구하는 무드가 이 브랜드여서 이렇게 맞춰서 그러니까 인스타일도 보면 되게 자주 쓰시더라고요 볼륨 팬츠도 좀 입고 약간 이런 셔츠도 니콜슨은 좀 주로 입고 있어요 가방이 얼마죠? 그럼 가격대가? 이거는 근데 써요 이게 한 3만원인가? 2만원인가 하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격대를 좀 낮춰서 이 브랜드를 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게 이렇게 가격 측정하신 게 아닌가? 아 이 가방은 좀 저렴하게? 네 아무래도 가격대가 확 차이 나잖아요 셔츠는 보면 2, 30만원 넘어가는데 가방은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아이템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또 그리고 가방색이랑 키오스색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약간 그 초록색깔? 연두색깔? 민트색깔? 그렇게 돌면서 맞춰놨어요 이게 무탠다드 릴렉스 티셔츠인데 11,900원인가? 11,900원? 정확하게? 우지티 리뷰하면서 가격 정확하게 명 100%고요 바지도 되게 예뻐요 바지는 유스 아 유스 네 유스 제품이고 투톡 레이어드 음 살짝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소재가 약간 린넨처럼 데님을 린넨처럼 해놨어요 그래서 되게 막 하늘하늘한? 그런 데님입니다 이거는 23만원 정도인가? 23만원 정도? 네 그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신발이? 이거는 고세 같아요 아하하 네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몇 년 전에 있었던 거라서 아 네네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갈 때도 잘 길게 10만원 초반대 정도? 10만원 초반대 정도? 아무튼 구독 많이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개인 브랜드를 운영 중인 정준혁이라고 합니다 브랜드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블레이저나 셔츠 의류 같은 그런 브랜드 이름이 아니라 아 브랜드 이름 네네 준느 라는 브랜드고요 J.U.N.N.E 검색해보시면 네이버에 나오실 거고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는 드레시한 그런 룩을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트렌디하면서도 그런 룩을 선보이는 브랜드로 변결하고 있습니다 Q.룩의 스티커는? Q.룩의 스티커는? Q.룩의 스티커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캐주얼 하면서도 약간 힙한 그런 느낌을 내려고 전체적으로 룩을 한번 코디해봤습니다 Q.룩의 스티커는? Q.룩의 스티커는? Q.룩의 스티커는? Q.룩의 스티커는? 셔츠 자켓이고요 셔츠 자켓이고요 셔츠 자켓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전개 중에 준느 라는 제 브랜드 제품이고요 10만원 후반대에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절개가 여기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팔 여기 안쪽도 그렇고 디테일이 되게 많아서 좀 재밌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약간 좀 제가 늘 추구하는 게 엄청 과하지 않으면서도 약간 심플한데 그 와중에서 디테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의류를 좀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을 넣게 됐고요 가방이 이거는 이제 저도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브루치를 하셨어요 제 브랜드 제품인데 이렇게 아일리시 뚫려 있길래 좀 심심하다 싶어서 꽂았는데 되게 괜찮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잘하고 다니고 있어요 가방은 이제 가격대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구매했을 당시에는 110만원? 120만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되게 저렴하게 네 1년 반 2년 전이니까 지금은 많이 올랐더라고요 거의 지금 200만원 이제 가까이 하는 가격대인데 저는 그때 나왔을 때 바로 샀던 보테아메르타 카세트백 모델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 애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너 같은 경우는 루에베 오 루에베 오 너무 예뻐요 루에베 제품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는 분이 스페인을 갔다가 스페인 가서 사와 주셔가지고 선물 받은 거 아는 분이지만 제 여자친구가 네 여자친구가 근데 진짜 조금만 더 보이시면 프린팅이 진짜 너무 예쁘게 잘 들어갔고 확실히 이런 거 살짝 이렇게 열어서 이런 느낌으로 같이 보이게 연출해도 너무 예쁜 거 같아 근데 저도 이거를 제가 엄청 블레이저 안에도 자주 입고 해가지고 이걸 저도 입은 지 2년 반? 3년? 네 그 정도 된 거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정말 잘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츠가 아 네 팬츠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제 브랜드 제품인 데님 팬츠인데요 P06 데님이라고 여기 앞에 보면 앞부분에 플리치 디테일이 있어서 네 이런 플리치 디테일이 있는 데님 팬츠고요 가지 같은 경우는 지금 16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진짜 확실히 좀 예쁜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신발이랑도 조합이 되게 예쁘게 네 좋은 거 같고 이 신발을 그래서 너무 잘 애용을 하는 게 이게 앞에 두 개가 있어서 이렇게 올려 입을 수도 있어 가지고 그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것도 처음에 출시했을 때 그때 제가 샀던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신은 지 한 1년 1년 반 정도 된 제품인데 가장 애용하고 있는 부츠 중에 네 진짜 예쁘고 가격대가 좀 비싸 한 100만원 넘죠 제가 구매했을 때 매치스패션을 통해 가지고 직구를 했을 때 제가 90만원 정도?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플루언서 특집편 한 번 또 찍어봤는데 정말 좀 괜찮은 분들이 너무 많았고 코디 보는 재미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잘 봐주셨을 거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사야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